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로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업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업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줄이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업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업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업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흥유리 여기지 말고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래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교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험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극위를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말씀은 세 가지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죽임을 면할 수 있는 도피성을 세우라는 규례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각 집화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위해서 경계표를 세우라는 규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의 범죄를 처벌하기 전에 반드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언을 확보한 후에 최종적으로 그 형벌을 판결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의 규례가 담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규례가 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규례들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도피처, 도피성을 세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을 히브리어로 미클라트미르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성읍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받아줄 수 없는 그 살인자를 받아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지 중에 이렇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산에 올라가서 도끼질을 하는데 그만 그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빠져서 그 도끼에 정말 어떤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되는 일.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참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아무런 고의가 없는 그런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일이죠. 오늘날로 치면. 그런 살인이 일어났을 때 사실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복수심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고의던 아니면 고의적이지 않던 간에 자기 직계가족이 죽은 것에 대한 그 분노와 그 혈기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보복하여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21절 맨 마지막 절에도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큰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한 동일한 어려움을 되갚아주는 것이 그 당시에 행해졌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가난한 땅 총 여섯 곳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에 여섯 곳의 도피성을 두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여섯 개의 도피성이 전부 다 높은 고원지대에 위치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가난한 땅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 어디에 있든지 하루길 만에 다 저 도피성으로 누구든지 마음먹으면 갈 수 있었어요.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 항상 넓고 또 크게 늘 보수가 되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두었어요.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언제라도 속히 이 도피성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11절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그를 극률이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세상은 죽이고 살인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정말 악한 세상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도 또 민숙이에도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도피성의 법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낙은에 된 자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그 성읍에 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제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의 신분을 얻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복하거나 건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도피성을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예표하여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고의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살인한 일을 경험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지 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 상처 주는 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심코 뱉은 우리의 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무심코 던진 말, 어떤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게 마음의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여러분 연예인들이 세상 유명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 댓글 때문에, 악한 댓글 때문에 물리적으로 복행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악한 댓글을 보고 그것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일, 이렇게 물리적인 살인이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 연약한 죄성을 가진, 본성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부지 중에 이러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사실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늘 죄에 넘어지기 쉽고, 늘 죄에 매어 사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죄값을 당연히 물고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곳으로 피하여 생명의 구속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받을 길, 그리고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마치 도피성처럼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열려 있는 것이죠.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하게 된 것은 이 도피성이 살인자들을 위한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살인자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성읍을, 여섯 개의 성읍을 구별할 것인데 그 여섯 개의 도피성이 있는 성읍은 너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죄인들이 보호를 받고 생명의 구속을 받고 그 죄가 사암받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았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도피성을 세우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날마다 기억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놓치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의 안전장치, 은혜의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야, 너희를 위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정말 이 세상은 은혜 없는 세상 살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 정말 비정한 세상이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살라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있다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 한 여자 성도님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불을 지지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저 자매가 참 믿음이 좋은 자매로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기를 결혼한 남편이 10년 동안 술 중독이 되어서 항상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리고 폭행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는 거예요. 이혼을 생각하고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께 불을 지셨던 겁니다. 상담을 받고 이 교회에서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이 자매 안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무렵에 그만 이 남편에게 뇌졸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만 반신불수가 되고 말아요.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겪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 복수할 만도 하죠. 남편을 버리고 혼자 반신불수로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남편을 버릴 수도 있는데 그 자매가 끝까지 남편을 버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반신불수 같은 삶을 살아온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을 때 그 자매가 이 마비 증상에 있는 남편의 그 볼을, 자신의 볼을, 얼굴을 비비면서 목사님 이 사랑이,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요. 그 자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은 영적으로 내가 반신불수 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잘 안 됩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 안 갚은 해줘야지 내가 꼭 갚아줄 거야 여러분 풀지 못하는 그 복수심 안 갚은 마음 여러분 혹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도피성 안에서 생명의 건짐을 받았던 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속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십자가 용서의 사랑, 그 은혜로 충만한 도피성이 되어서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은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경계표로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것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사망 보험금 타려고 내연남과 짝을 이루어서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의심을 받는 그 두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의 끝이 어디인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일이라 싶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그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그것이 참 존귀하다는 것을 이 교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16절에서 21절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재판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언을 다 들어보고 정말 그 시시비비를 잘 가려보고 정말 그 사람의 범죄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판결하라는 얘기예요. 엊그제 1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왔죠. 한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위증을 하면 그 위증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그리고 무고한 어떤 그 죄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그 증언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위증한 것이 확인되면 그 위증한 사람은 피고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도로 다 대신 받아야 됐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절대로 이런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내 눈이 극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반론이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참 자비가 없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냥 그것을 잘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연애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는 것은 그 범죄 형벌에 비해서 가벼운 처벌이 가해진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너무 과한 처벌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 역시 생명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 그것만 내가 되갚아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의 본성은 내가 그 이상의 것을 갚아줄 거예요. 우리의 혈기, 분노, 복수심은 이마만큼 위험하고 타락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주신 거예요. 공의와 사랑으로 한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동해 보복법에도 조차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는 마음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마음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경의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도피성을 세우라 하신 3절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은혜 없는 세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정말 이 무자비한 세상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없는 세상에 정말 생명의 줄을 던져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 안에 사람을 향한 미움, 증오, 분노 하나님 오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제거되게 하십시오. 오직 우리의 삶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역사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용서와 은혜가 넘치는 도피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갑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받은 하나님 죄의 용서, 하나님 구원, 하나님 오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너희의 성읍에 도피성을 세우라.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얻은 그 은혜 하나님 그 주님의 보혈이 흘르는 십자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크리스토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이 오늘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 갚아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 보복하려는 마음이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이 하나님 아버지 못박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정을 도피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도피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자, 하나님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고 용서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도피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값없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없는 세상에 생명줄을 던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약한 세상에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극률이 어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에서 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북한 땅에 그리고 이 한국에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죄가 주의 보율로 씻어지고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북한 땅에 무고하게 갇힌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죄한 자들이 피를 흘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 내 비인권적인 정치범 수용소. 정말 북한 전역의 도피성이 아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도피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안에 낙태법이 폐지되었습니다. 하나님 낙태, 살인, 장기매매, 무죄한 피를 흘리며 생명을 경시하는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성경적인 생명의 윤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극률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이 주님의 극률하심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 전역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인권적인 정치범 수용소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 무고한 자들 무죄한 자들이 갇혀있고 피 흘리고 하나님 죽어가는 저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속히 다 폐쇄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다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 전역에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라 하나님 도피성 되시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피성이 세워지게 하소서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물 흘리며 아버지 소망없이 살아가는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남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낙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는 죄가 있습니다. 주여 살인하는 죄야 하나님 장기 매매 주님 생명을 경시하는 하나님 이 문화들 하나님 이 정서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성경적인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윤리 하나님 창조의 가치관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하나님 귀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